유한계시록 16장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쏘드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쏘듬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또니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쏘듬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메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 년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수 16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일곱 나팔의 재앙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은 모두 자연으로 인한 재앙들이었습니다. 나팔의 재앙이 자연계의 3분의 1이 해를 입는 것이었다면 이제 대접의 재앙은 모든 자연이 재앙을 입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이런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나팔 재앙과 대접의 재앙은 주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재앙인데 일곱 대접의 재앙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앙이 사람에게 향하지만 그 가운데서 좀 더 구체적인 재앙이 심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일까요? 첫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한 우두머리에 속한 이 세상의 임금의 수완으로서 했던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재앙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것도 역시 심판의 재앙입니다. 세 번째로 일곱 번째의 대접의 재앙은 바벨론에 대한 재앙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 세계에 대한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과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특별히 일곱 대접의 재앙의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은 짐승, 불신 세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속주의의 상징인 바벨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는 것, 그것도 깊은 깨달음이 우리로 아이가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정말 깨어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달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개시의 심판적, 종말적 심판에 대한 개시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는 정도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금방 세속주의에 물들 수밖에 없고 금방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10절 11절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쏘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은 짐승에 대한 심판의 재앙이다 하는 것이죠. 짐승의 보좌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이더라. 짐승의 보좌에 쏘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 온 세상 나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대환란의 시기에는 7년 평화조약을 이스라엘과 맺고 세계정부가 어쩌면 구성되어지고 어쩌면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어쩌면 세계통화가 만들어지고 어쩌면 세계단일종교가 만들어지는 그런 때일 것입니다. 짐승은 보좌 위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여기에 동조하는 온 세상의 나라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이더라.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을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신의 영역을 건드리면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는 이런 말들조차도 마음속에 새겼더라면 사람들이 스스로 더듬어 하나님을 찾지나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교만한 자는 재앙이 닥치고 병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관계 안에서 모든 깨어짐이 올 때 그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른 사람의 탓입니다.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자녀 탓이고 부모 탓입니다. 친구 탓입니다. 세상 시스템 탓입니다. 자기에게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똑같은 일들이 이 마지막, 특별히 마지막 심판으로서의 재앙이 주어질 때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찬 사역자,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 리더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게 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회개하기보다는 꼭 핑곗거리를 찾고 결국 자기의 이익을 찾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을 살펴볼까요? 이것은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 재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를 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스 소듬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프라데스 강 앞에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방과 서방이 와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고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길이고 북쪽에서 오는 군대들이 또 지나가는 길이고 이 모든 것의 길입니다. 옛날에는 애국과 바벨론이 끊임없이 거기서 갈그미스 전투를 일으키고 하면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거의 그쪽 지역에서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큰 강 유브라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민족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대적하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러 몰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은 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의 입 이것은 바로 사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짐승의 입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사탄의 괴계를 마귀의 괴계를 받은 자의 모습 거짓은 자는 종교적인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은 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여 이적까지 행한다는 거죠.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장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주 능한 방법으로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다. 어쩌면 AI를 통해서 그렇죠? 행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주 그것을 마치 인간처럼 똑같이 흉내내고 만들어내면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모든 각 나라 대통령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에스겔서 38장, 39장, 40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서가리아서 10, 11, 12, 1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아마게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곧과 마구의 전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두 유바라 데스강을 통해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방연합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보기인도다. 새 영이,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게또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드라. 아마게또는 어딜까요? 아마게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고고학자들의 주장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머기또 평원을, 아마게또 머기또 평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북쪽의 하이파라는 도시에 남동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변가가 아니라 지금 약간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죠. 이 도시는 이집트에서 바벨론까지 이르는 중요한 국제도로 근처에 있는 전략적인 장소였고 주로 소위 해안길에 속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역사장 이 아마게또 머기또에서 역사상 200번 이상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게또는 이 아람으로 회합의 산이다. 다시 말해서 신들이 모이는 장소다. 혹은 그 옛날에는 각 나라마다 자기의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회합을 하는 장소다.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란 뜻입니다.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뜻일까요? 아무튼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회합하는 신들이 회합하는 장소 혹은 왕들이 회합하는 장소란 뜻이 아람으로 아마게또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게또 전쟁이 마귀에 의해서 용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를 이간질해서 혹은 종교 지도자를 부추겨서 열국의 왕들을 모으고 결국 유대민족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여우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굳세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냐는 이 민족을 뒤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결과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아마게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모여왔으니까 한꺼번에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아마게또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아마게또을 넘어서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에 있는 그 골짜기를 바로 판결의 골짜기라고 그러죠. 이 골짜기에서 요사바스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지진을 통해서 결국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이야기가 또 다른 곳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날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유브라데 강이 열리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고 물론 유럽과 북쪽에서까지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서 내려와서 아마게또까지 이른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생각지 않은 때 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결정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보기도다. 자기 옷을 벌거벗지 않도록 옷을 입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영어로 깨어있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옷은 어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체낙하의 의, 자비의 의, 하나님의 은혜의 의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려운 자에게 복업을 증거하고 아직 주님을 믿지 정말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업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참된 체낙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헛되고 무익한 일들에 온 신경을 썼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성공주의, 형통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를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바 그의 어의를 구하는 자, 그 자는 깨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말세에 가까이 갈수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시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자로부터 나서 가로대 되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되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역사상 있었던 가장 큰 지진. 최근에 터키에서 엄청난 지진이 동부에서 이전에 옛날에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뒤흔드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회복이지 않고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지진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지금으로 아주 형통하다 발달되어 있다 문명사이다 메트로폴리탄이다 하는 지역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로 변화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이건 정말 낭패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가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 배신받아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전을 받으며 자 잘 들어서요. 큰 성 뭘까요? 세 갈래로 갈라졌다. 만국의 성 이것은 만국의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대도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론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속주의의 상징인 만국의 성들 그 대표적인 것이 큰 성 바벨론이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디일까요? 물음표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큰 성과 뒤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같은 성일까요? 아니면 다른 성일까요? 그것도 여러분의 해석에 맡깁니다. 어찌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 때 이 큰 성은 꼭 예루살렘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에서 큰 성이라고 표현할 때 항상 그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할 때는 세상에 그와 대적되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과 대적하는 어떤 성을 말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성과 함께 바벨론에 속한 많은 성들도 함께 무너져내립니다. 큰 성은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것은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서가르센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지진이 일어나서 지중해와 사이를 잇는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판길의 골짜기 그 예루살렘의 서쪽편에 있는 그 요사박 골짜기도 또 하나로 갈라져가지고 거기에는 예루살렘이 공격하려던 열방의 연합군들이와 침묵을 당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박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큰 재앙을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 바벨론이 다 무너지는데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는 자는 대부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갬손하게 납작이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나의 의의를 드러내며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냥 말은 끝으로는 웃으면서도 내 속에는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주 악한 교만한 자들 이 두 부리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에 대한 그것도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벨론도 무너지며 세상의 세숙주의가 무너지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의논해 함께 모여서 아마게또 내서 요사바 골짜기에서 완전히 파멸, 죽임을 당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짐승의 보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게 온 전염병, 역병이 돌게 해가지고 그냥 죽을 수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아야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인식해야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거나 조그마한 뭔가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히려 만약에 이 마지막 때 이런 재앙이 임할 때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까? 사람 탓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 제발 이 모든 사소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완전히 의지하고 고통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